한국 타이어는 동부 익스프레스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. 한국 타이어는 물류 효율성 재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부 익스프레스 인수를 추진해왔습니다. 한국, 중국, 인도네시아, 미국, 헝가리 등 전 세계 각지에 제조 거점을 두고 있어 물류비 절감이 중요한 이슈입니다. 회사 관계자는 수출 물량이 70%에 육박하기 때문에 물류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한국 타이어의 포기로 동부 익스프레스 인수전은 6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. 매각 주관사인 크레딧 스위스는 앞서 한국 타이어 신세계, CJ대한통운 현대백화점, 동원 등과 3호 투자펀드 두 곳을 적격 인수후보로 선정했습니다. 인수후보들은 한 달간의 예비실사를 거쳐 다음 달 본입차례에 참여하게 됩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